반갑습니다. 최고의 물리만점 전략가 백이범입니다. 자, 오늘은 물리학 1 2023 3순환 기출 특강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려고 이 자리에 섰고요. 작년보다 조금 이제 출시 시기가 한 일주일 정도 저희가 좀 준비 과정이 좀 길었다 보니까 이제 들으시면 아실 겁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는 좀 늦어지다 보니까 불안감이 많이 증폭된 것 같아요. 지금 필수분은 지금 거의 완강을 눈앞에 두고 있거든요. 제가 그런데 학생들이 지금 완강을 눈앞에 두고 있을 건 아니지만 대단원 한 단원 정도의 시간차를 듣고 들어라 그런 얘기를 제가 예전에 커리큘럼 영상에서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문의가 쇄도하긴 했었어요. 저희도 많이 막 마음이 조급하고 이러다가 막상 이렇게 또 책도 나오고 개강도 하게 되고 해서 저도 좀 한숨 놓이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3순환 기출 특강의 주요 특징 활용법 어떤 부분들이 많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이제 3순환 기출 특강이 세상에 최초로 등장한지는 진짜 오래됐거든요. 오래됐는데 거의 한 이제 거의 10년이 다 돼갑니다. 10년이 다 돼가는데 이 시리즈로 계속 나온지는 이 컨셉으로 근데 가장 많이 개정을 한 것 같아요. 기본적인 포맷을 가장 많이 바꾸고 좀 세분화하고 하는 작업들을 하느라고 저희가 예상보다는 조금 한 7일 정도 좀 늦어졌습니다. 어쨌거나 좀 기다리신 분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주문하셔서 필수본과 함께 열심히 들어야겠죠. 일단 어떻게 설계가 됐는지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기출 특강이니까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할 필요가 없죠. 기출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고 물리원이며 물리원 물리학원 기출 문제. 근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좋은지 어떻게 학습해야 좋은지를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사실 제가 이제 3순환 기출 특강이라는 이 기출 교재의 어떤 컨셉을 처음에 잡고 세상에 내놓았을 때부터 주구장창 들어오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백의범 3순환을 듣긴 듣는데 듣긴 듣는데 뭐 마더 땡 또는 땡이 스토리 그죠? 뭐 그런 류 몇몇 더 있죠. 뭐 요새 기출집의 어떤 그 시중 기출 문제집의 종류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뭐 그런 유들의 기출 문제 많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다른 이제 강사님들의 교재도 저보다는 좀 항상 문제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정도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그래서 항상 그 제 거를 이제 듣는 학생들이 아 이제 뭐 한 300여 문제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불안하다. 실제로 기출 문제 다 모으면 한 1000개는 된다는데 한 3분의 1로 줄이다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 되느냐 라는 얘기를 거의 10년째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뭐 이제 뜻을 한 번쯤 굽힐 법도 한데 저는 한 번도 뜻을 굽히지 않고 지금까지 이 컨셉과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 그 이유는 뭐냐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이제 제 컨셉이죠. 선별된 근데 올해는 좀 양은 늘렸어. 어쨌든 의견을 일부 수용해서 일부 수용해서 조금 더 연습해 볼 수 있는 이제 유형을 좀 세분화하다 보니까 문제 좀 자연스럽게 늘어나더라고요. 357째로 설정이 됐거든요. 357문항에 고르고 고른 거기 때문에 당연히 양질이겠죠. 양질의 기출 문제 의미가 있는 기출 문제를 그냥 풀 거냐 그냥 풀 거냐 아니면 변형에서 이건 포맷의 변형이에요. 포맷의 변형이지 문제 자체를 막 마구 손질한 건 아닙니다. 똑똑하게 반복을 할 거냐 아니면 많은 문제를 그냥 그대로 반복할 거냐 또는 많은 문제를 푸느라 반복을 몇 회 못 할 거냐 그런 문제도 생깁니다. 많은 문제를 풀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적이란 말이야. 300제 같은 시간이면 300제를 3번 푸는 게 좋겠어 아니면 1000제를 한 번 푸는 게 좋겠어 물론 1000제를 3번 푸는 게 더 좋지 않죠. 라고 하겠지만 시간이 부족할 거라고 그치? 나에게만 특별한 여분의 시간이 더 생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선택을 하라 하면 반복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야. 선별된. 왜냐하면 이제 1000제 정도 되면 500제, 1000제 이렇게 문제를 많이 늘려놓으면 어차피 중복돼요. 중복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늘리려면 교육청 문제가 다수를 차지하게 돼. 물론 내가 교육청을 비하하거나 무시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의미가 없다. 문제가 뭐 꾸졌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평가원 문제보다는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교육청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 돼 버린다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연습할 때 큰 의미가 없는 반복을 이 안에서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평가원을 기초틀로 한 선별된 이 정도 문항 이게 왜 내가 이제 한 300제, 400제 이 안쪽에 이 문제수를 보통 꾸준히 한 10년 가까이 해봤냐면 수능 물리학원의 문항수나 뭐 시험 범위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단 말이야.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크게 달라진 게 없단 말이야. 시험 자체가. 예전에도 보면 아 이 정도 풀면 기출은 됐다. 하는 기준을 저 스스로 마련을 한 것이고요. 10년 동안 검증 받은 거야. 어느 정도 믿어도 좋을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선별된 문항을 약간 포맷을 바꿔가면서 반복을 하자. 변형 반복이 컨셉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물론 뭐 이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기출학습. 그 다음에 삼순환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세 번 반복이야. 일단 기본입니다. 세 번 반복. 세 번 반복. 첫 번째 아까도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좀 이따. 처음에는 42개. 이것도 조금 세분화했어요. 42개의 출제 영역 행동 영역별 또는 문제 형태별 세부 유형별로 오리지널 문항을 풉니다. 1권이죠. 3순환 1권. 강의는 이걸로 할 거예요. 강의는 오리지널 문항으로 할 겁니다. 뭐 이제 학생들이 가끔 왜 2권은 강의 안 해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똑같은 문제야. 똑같은 문제인데 제가 이제 폼을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오리지널 문제들이 실려있어. 보시면 아실 텐데 조금 이따 자세한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2권은 같은 문제지만 예를 들면 합답형 같은 경우는 OX로 좀 바꿔놓고요. 그 다음에 단답형 같은 경우는 주관식으로 좀 변형시켜놓은 발문의 형태를 조금 바꿔놓은 그럼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답지만 뺀 건데 똑같은 거 아니에요? 풀어보면 압니다. 완전 똑같은 문제인데 1, 2, 3, 4, 5번 고르는 거랑 기역, 니은, 디귿 하나씩 체크하는 거랑 달라. 채점하는 방식도 좀 달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역, 니은, 디귿, OX를 고르는 뭐 OX문항이다. OX문항인데 기역은 맞췄고 니은도 맞췄는데 디귿을 틀렸다? 그러면 그 문제는 3분의 2만 맞춘 거지. 근데 보통은 우리는 그렇게 불안전하게 맞춰도 채점할 때 맞으면 맞는 거잖아.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란 얘기야. 그리고 답지가 가이드해주는 경우도 많거든. 1, 2, 3, 4, 5번 답지 배치가 가이드 정답을 가이드해주는 경우도 많아. 조금 더 불안전한 풀이에서 완전한 형태의 풀이로 진화시켜 나가라.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해요. 주관식은 말할 것도 없죠. 어 당연히. 예전에는 뭐가 개정된 거냐면 2권이 OX였고 3권이 주관식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OX하고 주관식이 좀 다른 포맷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같은 문제를 진짜 세 번 푸는 것 같은 그런 구성이었다면 올해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이렇게 1, 2권에서 풀었던 357문항의 문제들을 세 문항을 보탰어요. 그래서 딱 360문항 채워서 18회분 실전 모의고사 형태로. 근데 이제 원래 뭐 기출은 이렇잖아. 뭐 2022학년도 수능이 있고 2021학년도 9월 모평이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그걸 다 섞어놓은 거기 때문에 섞어놓은 거기 때문에 오리지널 기출 문제를 출력해서 푸는 거랑은 상당히 구성이 달라요. 난이도도 다르고 구성도 다릅니다. 저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18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풀어보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는 단원별 학습을 하잖아요. 단원별 학습은 일단 단원 제목 또는 유형 제목 자체가 풀이를 가이드해주는 경우가 많아. 단원 제목하고 유형 제목만 봐도 이 문제가 왜 이 유형 안에 들어갔는지 이 유형 안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가 이미 그냥 그 자체로 떠올라버리는 경우들이 많아. 이게 단원별 학습의 맹점이야. 단원별 학습의 장점은 뭐냐면 비슷한 것들끼리 모아서 집중 훈련을 하다 보니까 특정 유형에 대비하는 특정 풀이법을 굉장히 한정된 시간에 집중해서 연습하고 연마한다라는 장점이 있어. 하지만 실전적이진 않아. 그렇기 때문에 실전적 연습도 한 번 더 해보라는 얘기예요. 모의고사 형태로 18회분 자그마한지 18회분이나 됩니다. 기출변형 모의고사를 한 번 풀어봐라. 그쵸? 이제 세 번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반복을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삼순환이라고 명명을 한 것이고 올해는 특별히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됐다. 이걸 조금 바꾸느라 유형 추가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전부다 OX 전부다 주관식 이렇게 작업을 했다면 어떤 문항은 OX 어떤 문항은 주관식 이렇게 바꿨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다시 배열을 해서요. 360문항을 배열을 해서 난이도별 유형별 모의고사별로 좀 특색있는 여러가지 특색있는 어떤 모의고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상당히 알찬 경험이 될 거예요. 예년보다도 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느냐. 첫 번째 스텝 제가 강의해 드릴 교재죠. 오리지널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전자기 유도 문제가 있다. 오리지널 형태로 푸는 거예요. 다만 제가 이제 강의를 조금 더 상세하게 문제를 어떻게 읽는지부터 강의 예전 강의 들어보셨던 분들이 아마 제 올해 필수본이나 삼순환 들으면 강의가 생각보다 많이 달라졌는데 라는 부분들을 좀 느낄 거예요. 특히 문제풀이 부분 그 다음에 개념 리뷰 필수본 같은 경우는 풀이법들을 조망해주고 복습하고 정리하는 행동 영역별로 구분해주는 그런 란들을 신설을 했거든요. 삼순환도 그 컨셉을 그대로 녹여냅니다. 자매검자답게 유형별 풀이법을 먼저 한번 정리할 겁니다. 문제만 풀진 않을 거예요. 유형별 풀이법을 먼저 선언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샘플 기출을 풀면서 문제를 독해하는 방법 이 조건이 개념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특정 풀이법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특정 풀이법과 또 다른 풀이법의 유불리는 어떠하냐 라는 것들을 상당히 상세하게 입체적으로 분석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는 눈 그리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식 그 다음에 특정 상황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 이런 것들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교과 개념의 서머리까지 완벽하게 정리를 해드리겠다. 개념이 어떤 방식으로 기출에 녹아 들어갔는지 또는 문제의 어떤 조건이 특정 풀이법과 어떤 방식으로 필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이유들, 유불리, 주의사항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관식 형태로 바꿔놓은 거야. 그러니까 답지 보고 그냥 고르는 거랑은 조금 달라. 그렇겠지?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형태로 모의고사 형태로 이걸 이제 배열을 하다 보니까 1회부터 18회까지 상당히 좀 버라이어티 할 겁니다. 어떤 회차는 특수상대성 이론이 어렵고 어떤 회차는 역학이 어렵고 뭐 이런 이제 특성들 시나리오별 특성들 우리가 이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확장적 경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좀 더 세밀하게 이어나가야 된다. 어차피 우리의 이제 궁극적인 학습 목표는 이걸 푸는 거거든. 이 형태의 문항을 푸는 거거든. 시간 안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강 방법은요. 뭐죠? 어쨌든 뭐 문제풀이 강좌니까 미리 풀고 강의 듣고 미진했던 부분 제가 강조했던 부분 복습하는 건데 다만 이제 필수본과 같이 듣는 학생들이 많죠. 지금 아마 필수본 듣는 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뭐 신청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원칙은 그랬어요. 필수본 개념 완성 진도 1단원을 다 나가고 2단원으로 넘어갈 때 3순환 1권을 시작하는 거죠. 1단원 할 때 1단원 끝나고 2단원 할 때 1단원 3단원 할 때 2단원 이렇게 하나씩 밀려서 한 칸씩 밀려서 누적적 복습을 할 수 있도록 필수본 1단원 하고 이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바로 연습하란 얘기야. 왜냐면 1단원 하고 2단원 하는 동안 1단원이 증발되거든. 감이 사라지거든. 사라지지 않게 기출을 통해 붙잡아라. 그리고 여기서 필수본에서도 어느 정도 기출을 풀지만 조금 더 확장적이고도 추가적인 문제들을 풀면서 이 경험들을 의미있게 진화시켜 나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반복 학습의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신설 커리큘럼. 여기서는 이제 소개를 안 하겠지만 신설 커리큘럼이 2월 초에 또 교제와 함께 오픈이 됩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플랜 B라고 하는 문제 프리법 정리 강좌를 제가 신설을 하는데 이것과 쓰리 콤보로 학습하셔도 좋아요. 또 이런 걱정도 있거든. 필수본 1단원 나가고 학습 부담이 클 것 같지만 절대 안 커. 봐봐. 필수본 1단원 필수본 2단원 필수본 3단원 이게 1회독이잖아. 이거 나갈 때 3순환 1단원 3순환 2단원 3순환 3단원 이렇게 나갈 거잖아. 근데 이때쯤 돼서 플랜 B랑 3순환은 형편에 맞게 하셔도 돼요. 플랜 B를 먼저 하셔도 되고 3순환을 먼저 하셔도 됩니다. 상호보완적인 강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플랜 B는 기출이 아니야. 그리고 플랜 B는 시리즈야. 시리즈. 플랜 B 1권은 역학만 해요. 그러니까 역학은 계속해야 되거든. 한번 듣고 기출 풀어보고 이때 공백이 생기잖아. 2, 3단원 하는 동안 또 공백이 생기니까 이럴 때는 플랜 B 1권 플랜 B 플랜 B 1권이죠. 1권이 그냥 통으로 역학이기 때문에 쭉 가는 거죠. 이때까지. 그러면 사실상 1단원은 그 자체로 3회독이야.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역학을 고도화시키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다. 같은 걸 3번 보면 지겨우니까 조금 확장적인 반복 학습을 해라라는 의미로 그리부터 끝나면 기본비급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야. 집요하게. 계속 변형해가면서 계속 새로운 걸 가지고 같은 걸 보면 약간 암기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같은 걸 보는 것도 의미는 있어. 있는데 제가 그렇게 촘촘하게 정말 1년 내내 1단원도 내내 다른 교재들을 가지고 반복을 확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더블 커리큘럼으로 구성한 거잖아요. 그렇게 따라오셔도 좋아요. 무조건 들어라. 뭐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제가 야심차게 준비했어요. 우리 연구실 교재팀이 너무 고생이 많았고요. 올해는 정말 필수본도 그렇고 삼순환도 그렇고 새로운 커리큘럼 작업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연구실은 그냥 분위기가 그죠? 열공모드 열일 모드 이긴 합니다만 제가 미안할 정도로 일이 좀 많이 과중돼 있긴 한데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고생했다는 얘기 이 자리를 비롯 좀 전하고 싶고요. 어쨌든 간에 문제풀이 접근법 그 다음에 문제를 독해하는 방법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행동영역 이런 것들을 제가 구분하여 정말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겠다. 그죠? 이런 얘기는 좀 쑥스럽습니다만 어쨌든 기출문제의 기출강의의 끝판왕을 보여드리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또 야심차게 개정하고 준비를 했으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냥 믿고 따라오시고 단언컨대 다른 기출집을 풀지 마세요. 다른 기출집을 풀 여유도 없을 것이고 다른 기출집을 풀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삼순환만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 뭐 마더 땡 그죠? 땡이 스토리 뭐 이런 거 안 해도 돼.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많은 선배들이 입증을 했으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수본과 함께 병행수강 권장드리고 이것으로도 또 확장적 경험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2월 초에 개강하는 플랜 B 역학의 기술 이라는 강좌를 또 병행수강 하시면 되고 또 거기에 또 확장적 경험을 B역학으로 하시고 싶으시면 약간 약장사된 느낌인데 플랜 B B역학의 논리 또 2권도 준비가 돼 있고 게다가 뭐 이제 연간 커리큘럼 같지만 기본비급 버전 1 기본비급 버전 2 계속 준비돼 있어요. N제가 무려 3순환까지 포함하면 9건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매달 N제 한 권씩 푸는 기분으로 따라오셔도 괜찮아요. 어쨌든 어쨌든 그렇게 알차게 계속 1년 내내 여러분들이 공부할 거리들 의미있게 공부할 거리들 겹치지 않게끔 의미있는 경험을 끊임없이 확장해가면서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야심찬 커리큘럼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 고삐를 늦추지 않고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실에서 산뜻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